안녕하세요 리노쿠 기타리스트 구본역의 열 개의 기타 강의 제 여덟 번째 시간 화성학입니다 세월이 흘러가 완성을 내놓게 되면 그것을 음악에선 화성학이라 부르겠지요 자신의 완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음악에 완성분을 내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고 싶을 때 내 것은 어디에 있죠 특히 음악에서 말입니다 짧은 4마디부터 3시간의 공연까지 우리가 표현하고 완성하는 음악들은 초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화성학이라고 부르는 나의 목적이랄까요 깊고 진한 커피를 매일 마십니다 시간이 아까워 믹스를 먹게 되고 하지만 시간을 들여 만든 좋은 커피만큼은 재미도 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여 공부하며 얻어낸 그만큼의 소득은 또 기쁘기까지 하겠지요 제가 오늘 다루는 화성학은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고교 시절에 제가 기본 화성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을 다르게 하여 제 화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남들이 아니래도 제가 맞다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 내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동안의 사람들과 또 하나의 길을 발견하여 헤쳐가야만 합니다 개척일지 동행과 같이하는 산행 낚시 정도가 될지 가끔 나타난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며 뜻을 둔 곳에 길이 펼쳐진 것 같아 많은 새로움을 느낍니다 신을 두려워하며 감사드릴 일입니다 나의 음악길에 대해 나의 재능과 노력이 있다면 이루는 것에 대해 발전이 될 수 있는 확신의 길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발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발전, 음악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을 느껴 시작했다면 공부하십시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솔직히 아직 내 것이란 장담은 나는 어렵겠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도록 가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리노크의 음악 이제 7회 정도 되었습니다 잠시 10개월 정도 쉬며 일도 해보며 소중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산업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입신이 주었던 초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밑바탕으로 가장 좋은 화성학 다양한 재미가 있을 거라 염두에 둡니다 클래식과 가요 실용음악이라고 부르는 가요 재즈 등 우리 곁에 있는 음악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연주하고 느끼는 것까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하십시오 자꾸 하다보면 작은 느낌도 성인이 된 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화성학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올까요? 저일까요? 그 화성학이 제격인 사람이 그래서 시작합니다 잘 모르지만 내 길인 듯 보여서 굳게 걸어야 할 어느 저의 한 부분입니다 제 소임이 주어져 일을 할 수 있게 오늘도 주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학생분들은 음악을 많이 듣고 연주하십시오 노래하시는 분들은 근음 잡기가 도움이 됩니다 베이스, 테너, 엘토, 소프라노, 순으로 말이죠 자,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